한국기독교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고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대통령도 법위에 있지 않다며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요구와 법에 근거한 검찰의 수사에 지금이라도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은 부끄러운 대통령을 넘어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